안녕하세요. 워런버펫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한계에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2월 16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를 좀 가져왔고요. 약간 주식관련된 얘기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번째가 글로벌상장사 혹한기 3분기 연속 순위기 줄었다. 도쿄의 정영효 특파원님 제가 좋아하는 분이신데 어떤 도쿄에서 쓰신 기사니까 약간 이런 글로벌한 데이터를 보고 하신 것 같습니다. 세계상장기업의 순위기 3분기 연속 감소했다. 3분기 연속 감소했네요. 미국정보기술 IT대기업의 순위기 크게 줄어든 데다가 반도체와 전자부품 등 제조업의 실적이 악화한 역량이고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세계상장기업의 만천곳의 수익이 한 어느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데 작년 4분기에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순위기 9125억 달러 와 1170조네요. 1170조. 그것도 1분기에만 1분기 4분기에만 1170조를 벌었는데 전년 같은 기간보다 이게 20% 준 수치라고 합니다. 전체로 다하면 그러면 도대체 전세계 상장기업이 버는 돈이 4천조에서 한 5천조 된다는 말이네요. 그죠? 1년에. 엄청난 돈을 소위 말해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상장한 기업들이. 예전에 우리 홍진채 대표가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전세계 상장사에다가 투자 하나 무슨 ETF 하나 있잖아요. 그 ETF에만 투자해도 연수익률 한 5%는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연수익률 5%가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1년에 한 4천조에서 5천조 버니까 전세계 상장사에 투자한 월드 무슨 ETF가 그 정도 수익이 나올 수 밖에 없겠네요. 이게 아마 GDP 전세계 GDP 성장률보다는 나을 게 아마 상장한 회사가 한마디로 상장사의 CEO가 됐다. 뭐 이러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과거 조선시대나 이런 걸로 따지면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관직에 올라가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아무튼 그래서 상장사는 일반 비상장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좀 우량한 기업이고요. 비상장기업들 평균보다는 영업이익률이나 여러가지 수익률 면에서 더 나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기준이 안되고 4년 전속 5년 전속 적자되면 코스닥에서는 아예 이제 퇴출해버리고 나스닥에서도 1달러 이하던가 미국시장에서 1달러 이하로 계속 거래되면 일정기간 지나면 퇴출해버리니까 상장기업은 계속 이렇게 안되는 기업은 퇴출되고 또 되는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워런 버펫이 이제 S&P500에다가 그냥 아예 투자를 해라 그런 유언까지도 써놓을 정도로 상장기업들이 아무래도 전체 경제 평균보다는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준 2020년 2분기 그때 당시에 64% 감소였는데 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지금 순이익이 감소를 했고요. 17개 업종 가운데 14개 업종의 순이익이 1년 전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미국 IT 대기업의 부진으로 정보통신업종의 순이익이 반토막이 났고요. 2020년 2분기 정보통신업종은 전체 상장사 순이익의 23%를 벌어들였지만 작년 4분기에 이 비율이 7%까지 떨어졌네요. 반면에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기관들 많이 벌었고요. 메타, 페이스북, 메타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미국 5대 IT 기업의 순이익도 모두 줄었고요. 아마존은 물가 급등과 클라우드 사업 성장 둔화로 순이익이 98% 급감을 했고요. 메타는 온라인 광고 사업 부진으로 순이익이 55%나 줄었다고 합니다. IT 대기업의 부진은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쳐서 반도체와 전자부품 기업이 속한 전자업종은 순이익이 20% 줄었고 인텔은 스마트폰과 데이터센터 투자 수요가 줄어든 정량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금융업종에서도 미국 금융 대기업 6곳 가운데 4곳의 이익이 감소를 했고요. 주요구 중앙은행이 금융 긴축을 서두른 결과 기업들의 인수 합병과 자금 조달이 줄어든 탓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1분기 상장 기업의 순이익이 4분기만의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제 증가폭이 1%에 그칠 전망이다. 데이빗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는 최근에 시장의 가치관이 정성화되는데 한두 분기 더 걸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4분기만의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증가폭이 1%에 그칠 전망이다.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컨센서스가 기대치가 좀 낮아야 됩니다. 제가 주식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시장의 기대치와 실제 발표치가 어떻게 되느냐의 그 괴리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기대치가 엄청 좋은데 좋게 나와도 주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주식할 때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주식 잘 못하십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주변에 한번 보시면 IQ가 엄청 높은데 주변 사람하고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주식에서 많이 이제 실패를 하시면서 좌개감은 없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시장의 기대치, 대중들의 기대치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평소 이제 생활습관이 이제 남신경 안 쓰고 그러다 보면 이 시장의 기대치가 얼마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내가 맞았었더라도 시장의 기대치가 또 너무 오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합리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그 기대치를 보면서도 주식을 팔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테슬라가 2천만대 팔리고 그게 가능한가? 제가 테슬라를 제일 좋게 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시장의 기대치가 2천만대?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줄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128달러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아니 이거는 또 아닌데 그러면서 뭐 80불 간다 그러고 가격 인하의 이유가 뭔가 안 팔려서가 아니라 IRA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가격도 인하도 하고 그런 굉장히 CEO가 그 정책에 맞게끔 과감한 액션을 하는 그런 여러가지 부분에서 또 하나 더 있죠. 트위터 인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인수 자금 마련한다고 본인이 이제 트위터 주식이 낫겠습니까? 테슬라 주식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테슬라 주식이 낫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팔아가지고 그 자금 마련했잖아요. 그랬을 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가 준 또 하나의 바겐세일이었죠. 바겐세일을 누가 해줬냐면 일론 머스크가가 자기 주식 팔아서 바겐세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가지 정황들 이런거를 이제 보는게 바로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가폭이 1%에 그칠 전망이다. 이제는 기대치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요 기대치보다도 최근에 이제 소매 판매 데이터가 어젯밤에도 좋게 나오고 하니까 막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떨어져서 판매가 잘 안될 거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잘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침에 이제 뭐 3프로 TV 아침 방송에 이런 댓글들 쭉 제가 보면 왜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출연진들도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투자의 대가 버핏 TSMC는 1분기만에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워런 버핏은 한번 투자를 하면 10년을 가져가고 주식을 한번 사면 10년을 가져가야 된다.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 한번 사면 10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장기투자의 대명사 워런 버핏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바꿉니다. 벅셔헤스베이가 지금 대량 매도를 했는데 애플 주가는 더 담았다고 하고요. 소로스는 테슬라 급락 때 배팅을 하고 펠로톤 주식 사서 370% 추가 매수 이렇게 돼 있는데 투자의 기자로 불리는 워런 버핏의 벅셔헤스베이 회장은 미국 기술기업 애플 주식을 더 담았지만 제가 뭐 어디 강의도 나가고 포리버트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워런 버핏은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애플 주가가 막 떨어질 때 여기서 애플 주식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사고 이런 생각을 할까요? 싸졌으니까 더 살까요? 100% 100% 워런 버핏은 주식을 더 샀을 거다. 안 봐도 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더 사셨습니다. 표가 아주 잘 나와 있네요. 벅셔헤스웨이 포트폴리오 주요 종목 비중 1위 38.9%로 애플이고요. 가로안이 증감률인데 0.04% 늘렸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11.1인데 그대로고요. 쉐브로는 팔았네요. 1.44% 역시 이제 에너지 기업이 지금 최근에 유가가 평균치보다 위에 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여미남 시간하고 체폴리오에서도 그 유가의 10년 평균을 살짝 말씀드렸었죠. 여미남 시간에서 얘기를 했었네요. 투자를 잘하려면 포리버트 아카데미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평균 개념이 있으신가? 평균이 얼마고 지금이 이 평균의 정규분 보상의 평균치에서 얼마나 이제 벗어나 있는가? 벗어나 있을 때 다시 이제 평균으로 회귀하는 그런 거에 이제 우리가 투자의 확률을 높이는 건데 자꾸만 이제 정규분 보상에 자꾸 극단값에 발생하기 힘든 투 시그마 쓰리 시그마에 자꾸만 그렇게 투자를 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계속 무한 반복했을 때 보면 수익률이 안 좋다는 거죠. 우리가 다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건데 그죠. 평균치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이게 200 월봉상의 200 개월 이 평세니까요. 200개월이면 그죠. 120개월이면 이제 10년 진제 10년 평균이 65달러밖에 안 됩니다. 65달러 그리고 200개월 평균이 72달러 제가 아까 77달러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72달러 입니다. 72.6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100불 이상 에서는 오히려 워런버펫도 쉐브론 주가를 줄였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1.35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줄여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는 12.35 오히려 너른 걸로 나오네요. 그리고 B&Y 멜론 그리고 TSMC가 32등인데 TSMC는 86% 줄여버렸네요. 작년 4분기에 애플 주식은 2,080만 주를 매수해가지고요. 지분율을 전체 지분율을 5.8%로 끌어올렸고요. 투자액이 32억 달러 약 4조 천억 원어치를 더 사셨습니다. 이미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다는 평가하고 벅셔헬스웨이는 미디어 기업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건축자재 업체 루이지에나 퍼시픽도 지분을 늘렸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 주식은 5,180만 조 매도를 해버렸고요. 직전 분기말 보유량 86.19%를 처분했는데 작년 3분기에 처음으로 TSMC에 투자한 벅셔헬스웨이가 1분기만에 대량 매도로 돌아선 것을 두고 파이낸셜 탐이자는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는 벅셔헬스웨이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 악화를 원인으로 봤다. TSMC는 반도체 수요 둔화로 올해 1분기 매출이 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벅셔헬스웨이는 또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주 주식도 처분했다. 처분한 걸로 나오네요. 그리고 은행주 비중도 줄였고요. US 벤코프 주식은 보유당의 91.42%를 거의 다 팔았네요. 그리고 B&I 멜로는 59.7% 매도를 했고 그리고 에너지기업 셰브론 하고 헬스케어 업체 맥케슨 그리고 식료품 유통 업체인 크로그 해치분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관목할 만한 신규 투자는 하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고요. 소로스에 투자해서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는 지난해 4분기 테슬라 주식은 24만 2399주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소로스 펀드가 보유한 테슬라 주식은 총 33만주 33만주니까 지난 4분기에 거의 다 샀네요. 3분의 1을 직전인 3분기에 3배로 늘렸고요. 지난해 테슬라 주가가 폭락한 와중에 투자를 했다는 분석 이고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 GM과 포드 자동차 도 추가 매수를 했네요. 운동장비 업체 펠로톤 주식을 8300만주 이상 사들었고 이번 매수로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가 보유한 펠로톤 주식은 전분기보다 3.7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국 미국 중고차 판매업체 카바나와 차량호출업체 우버와 리프트의 지분도 늘렸다고 합니다. 카바나 박살났는데 이 주식도 소로스 펀드에서 더 샀네요. 제가 알기로는 조지 소로스랑 워런 버펫이랑 1930년생 동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EU 내연차를 퇴출 신차탄소배출 규제법 통과 제가 왜 이런 기사를 자꾸 읽어드리냐면요. 테슬라의 시세를 보면서 마음 졸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그 정도로 딱 기준을 잡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밸류에이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펀드멘탈이 뭔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그 펀드멘탈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을 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유럽연합 입법부인 유럽의회가 2035년부터 EU에서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14일 통과시켰다. 어제 테슬라의 주가 상승 이유에 대해서 이 기사 내용을 아무도 얘기를 안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죠? 유럽의회의 의원들은 신차의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법안을 승인을 했는데요. 340명이 찬성 279명이 반대 21명은 기권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기업들은 2030년까지 휘발유나 디젤을 연료로 쓰는 승용차와 승합차 신차의 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해서 각각 또 55%에서 50%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35년에는 탄소 배출량이 빵 영인 신차만을 내놔야 합니다. EU 회원국들은 지난해 이 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EU는 주요 경제국 중에서 전기차 전환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EU의 전기차 시장은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 지난해 EU에서 팔린 신차 중 20% 이상이 전기차였다. 지금 중국에서 보통 우리가 자동차가 얼마 팔리는지 그렇게 보면 중국 시장이 1등이고 2,500만 대 두 번째가 미국이 1,500만 대 세 번째가 유럽이 다 합쳐서 1,300에서 1,500 정도 되고 있는데 중국이 전기차 판매 비중이 벌써 30% 넘어서고 있고 유럽 유럽도 5대 중에 1대가 10대 중에 2대 이상이 지금 전기차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미국은 이제 얼마 전에 5% 넘어섰고 지금 이제 10% 델랑말랑 그러고 있기 때문에 실제 미국이 더 팔리지만 전기차만 시장만 따로 떼놓고 보면 EU가 중국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같은 날 유럽의회는 트럭과 장거리 버스 등 대형 상용차의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법안도 공개를 했는데요. 신차를 기준으로 대형 상용차의 탄소 배출량을 2040년까지 90% 줄이자는 게 핵심이고요. 이 법안이 발효되려면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에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현실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유럽자동차 제조업 협회는 전기 트럭 충전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유럽의회가 제안한 시안안에 탄소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했네요. 하긴 그 탄소 배출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트럭하고 장거리 버스 이런 건데 그렇게 하려면 충전 시설부터 제대로 갖춰야 된다. 이런 또 아주 현실적인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단독기사라고 돼 있으면서 현대차그룹 계열사 사명에서 현대떼나 모비스 사명 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현대차그룹이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 사명에서 현대를 떼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현대차에 대한 매출의전도가 높은 각 계열사가 독립적인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에서 자생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계열사에서는 애써 키운 기존 브랜드 파워를 잃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요. 지난달부터 현대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현대로템 현대위아 현대 트렌시스 현대 오토헤버 현대 캐피코드 계열사 사명에서 현대를 떼는 방안을 놓고 회사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장단점을 지금 분석 중이고요. 현대차그룹이 지금 현대기아 모비스 등 총 50여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데 계열사 중에서 현대로 시작하는 사명을 쓰는 곳이 30개네요. 그러면 20개는 또 안 쓴다. 그죠? 현대는 1946년 정주영 창업주가 세운 정비소인 현대자동차 공업사에서부터 쓰기 시작했고 현대라는 사명은 당시 자동차가 문명의 가장 큰 이기였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00년대에 들어서 쇳물부터 자동차까지 원성차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공정을 수직 계열화 하면서 글로벌 톱티어에 올라섰는데요. 그러나 맏형인 현대차의 생산 판매 실적에 따라서 각 계열사가 함께 부침을 겪는 것은 문제로 지적이 됐고요. 현대모비스만 해도 현대기아에 대한 매출 비중이 70에서 80%에 달하고요. 업계 관계자는 세계 1위 도요타의 오른팔과 왼팔로 불리는 계열사 덴소와 아이시는 일찌감치 매출 다변화에 나서서 도요타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낮춰놨다고 합니다.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등 현대차 외에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 공격적인 영움을 펼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멜세데스 벤처의 전기차 셰시 모델을 수주 했네요. 그 덕분에 작년에만 해외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총 46억 5천만 달러 제 계약을 따내며 사상 최대 해외 수주 실적을 달성 했구요.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글로벌 완성차 회사와 2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역대 최대 완성차 해상 운송 계약을 맺었구요. 이게 그때 폭스바겐 이였던가요? 그죠? 현대차 그룹 최고 경영진은 이들 계열사가 현대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이 각 회사의 글로벌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성차 기업 입장에서 최대 경쟁사인 현대차 그룹 계열사에 물량을 주는게 부담일 것이라는 이유에 쓰다. 당연히 그렇겠죠. 현대모비스는 최근 해외 영업 때 현대를 떼고 모비스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해 모줄과 부품 제조를 각각 전담하는 생산 전문 통합 계열사 두 곳을 출범하면서 사명을 현대 없이 모트라라스와 유니투스로 지은 것은 실험적 결정이었다는 전언입니다. 그러나 계열사에 따라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데 현대차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일부 계열사는 현대를 떼면 회사 브랜드 가치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요. 당장 신입사원 채용부터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명에 현대라는 이름이 없으면 국내에서조차 무슨 회사인지 알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고 지적을 했고요. 사명 변경에 따른 비용도 부담인데 일부 계열사는 간판 교체 등 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할 전망이고 업계에서는 이번 검토가 당장 실행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대차그룹이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저는 이럴 때 제가 CEO라면 항상 단기적인 어떤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소탐대시를 하는 수가 좀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 뭐가 옳은가라고 봤을 때 저는 현대라는 이 간판을 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떼고 현대라는 간판을 안 달면 영업하기 힘들고 사람 뽑기 힘들 부분 반명이 분명히 지금 당장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 현대그룹 안에서만 어떻게 생존 하려고 하면 생존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아까 댄서 얘기 나왔잖아요. 저는 간판을 떼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에 좀 맞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대그룹이 제가 정의선 회장님 들어오고 나서 좀 세련되어졌다고 했잖아요. 그전에 제네시스 쿠페 나왔을 때 처음에 제네시스 나오고 처음에 반응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제네시스 쿠페 문 그냥 두 짝짜리 있잖아요. 그게 나왔는데 거기는 또 H 현대마크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쿠페를 타는 사람들이 뒤에 H 위에다가 다시 이제 지금의 제네시스 약간 벤틀리 마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보기 싫게 H 위에다가 덧붙여 다니는 걸 보고 아까 제가 공감 능력 얘기했잖아요. 저는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가 되게 왜골수 같아 보이고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키페도 없애버렸잖아요. 그 없을 때 사람들이 뭘 불편해 할까. 어떤 점에서 그래서 보면 스티브 잡스가 보면 전부 처음에 옛날에 맥킹도시 유저 인터페이스 UI 이런 거 개발할 때 보면 다 말 그대로 유저 프렌들리 어떻게 하면 사용하는 사람이 좀 더 편하고 편하게 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들고 다닐 때 이쁘게 이 제품이 이쁘게 보일까. 그리고 아니 이쁜 걸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 라는 부분도 사람들은 디자인을 중요시할 거다. 이 많은 부분들이 저는 보면서 스티브 잡스는 참 공감 능력이 뛰어난 천재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Q와 EQ가 둘 다 높았을 때 저는 어떤 기업에서나 아니면 정치권에서든 어느 분야든 영웅이 탄생한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현대가 저는 고지식하게 현대라는 그래도 마크를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목소리도 틀림없이 있을 건데요. 과감하게 한번 현대라는 그 밑에 계열사들은 간판을 떼고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SK온 미 공장 배터리 탑재한 포드 전기 픽업트럭 생산 준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어제 보니까 SK온 주가가 이렇게 확 빠지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 오늘은 반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성규 SKN 무브 사장님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셨네요. 일단 어제 왜 그렇게 주가가 크게 빠졌는지 기사가 나와있는데요. 포드가 배터리 품질 문제로 핵심 차종인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 생산을 중단 했고 이 차량의 배터리 전략 납품 SK온 적자 폭이 커질 것 이라는 우려에 모기업인 SK이노베이션 주가가 금당 했습니다. 포드가 14일 미시간주 라이트닝 공장 가동을 지난주 초부터 중단 했는데 사전 검사에서 잠재적인 배터리 품질 문제가 나타나 조사 기간 생산 보류 한다고 발표 했고요. 포드는 구체적으로 배터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생산을 재개할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여기에 지금 SK온의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한 NCM9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네요. SK온은 미국 공장은 정상 가동 중이지만 일부 라인은 운영 문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원천기술 문제는 아니며 포드와 개선 방안을 협의해서 조만간 생산을 정상화 할 예정 이라고 설명을 했네요. 픽업트럭 명가로 불리는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은 전기차 전환의 최선봉에 선 차량인데 대기 수요가 와 20만 대에 달아나는 데다가 GM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은 내년에나 출시될 예정이어서 포드가 이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습니다. 지난해 1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 SK원의 흑자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차종으로 꼽혔었는데 품질 이슈가 붉어지면서 주가가 어제 7.46% 금당을 했고요. 분리막을 생산하는 SK 아이 테크놀로지 그리고 동박을 제조하는 SK C주가도 7.21 3.13% 이렇게 빠졌네요. 업계에서는 SK온 미국 공장의 불안정한 수율을 생산중단의 원인으로 꼽고 있고요. 포드가 차량을 전량 리콜하지 않고 재고를 계속 판매하는 점을 근거로 화재 위험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SK온이 그동안 수율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온 만큼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배터리 공장은 수율을 90% 이상 정상화하는데 통상 3-4년 정도 걸리는데 SK온은 조지아 공장을 본격 가동한지 1년밖에 지금 안됐다고 합니다. SK온이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포드는 35억 달러를 투자해서 중국 CATL과 미국 미시간주에 연 35기가와트 규모 약 전기차 연 40만대 1기가와트 거의 만 대라고 보면 된다. 그죠. 만 천대 정도 이 정도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또 지난 13일 발표를 했네요. 포드에는 우리 SK가 다 독점하는 거 아닌가 라고 했다가 중국 CATL과 또 합작공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주가가 그렇게 밀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정호 SK 하이닉스 감산 강도를 높인다. 첫 GPT가 세수요. 이 기사가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요. 박정호 누구시죠? 박정호 교수님은 아닌 것 같고 박정호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겸 부회장님이시네요. 하이닉스가 올해 감산 강도를 높이거나 올해 이어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네요. 지난해 10월 유례없는 수준의 감산을 선언한지 4개월 만에 전략을 조정한 것인데 강도 높은 감산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장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15일날 기념 한림대 도원 학술원 개원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서 엄청난 감산은 하기 힘들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공급이 초과할 때는 슬로우다운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감산하는 것도 경쟁력 차원에서 좋은 것은 아니다면서 다양한 극복 방안을 생각 중이다라고 덧붙여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재고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해서 웨이퍼 투입량을 줄여왔고요. 하이닉스가 감산을 선언한 것은 글로벌 금중 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3년 만에 감산을 결정한 거네요. 그런데 2009년도가 미국의 실업률이 치솟았지만 주가는 올라갔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9년 10년 11년 그런데 이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있고 나서 실질적으로 2010년 LP다 망하고 하이닉스도 2011년도에 지금의 SK텔레콤 한테 우선협상자 선정되면서 SK그룹으로 넘어갔던 게 2011년 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올해 반도체 시장 상황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라고 박 부회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대화형 인공지능 이 채찌피티가 반도체 수요의 새로운 킬러앱이 될 것이라라고 하면서 글로벌 데이터 생산 저장 처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의 주요 리스크로는 인력 확보를 꼽았고요. 마이크론이 우수인재를 키워놓으면 인텔이 데려가고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력을 또 뽑아간다고 합니다. 2031년 사학사 석사 박사 기존 총 5만4천명 수준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고 했고요. 김기남 전 삼성전자 회장님도 이날 기조 연설을 맡아서 삼성이 반도체 계약 학과를 만들어 봐도 잘 안된다고 하면서 인력 육성은 기업 혼자 할 수 있는 이 아니라 국가와 학계 산업계가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할 부분 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웜의 신방 기사는 다 여기까지 입니다. 오늘 하루도 코가 좀 맹맹 해서 조금 듣기 불편 하셨을 건데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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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